1954년 건립된 성냥공장입니다. 성냥 수요가 줄면서 성냥공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곳 역시 국내 마지막 성냥공장이었지만 3년 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300평 규모의 공장에는 옛 노숙 부대로 남아있는 건물을 비롯해 성냥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기계들이 잘 보존돼 있어 관광 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어렵게 성냥을 가지고 귀중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국가에서 분해서라든지 이걸 한번 발전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년 동안은 성냥마을에 대한 희망마을 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용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력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보조사업으로 국도 군비를 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으로. 성냥공장과 함께 지난해 마을 미술 사업으로 선정된 마늘시장 역시 벽화 마을로 꾸며 관광 명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컬링의 명소로 급부상한 의성은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에 컬링을 연계하고 의성의 국내외 컬링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컬링 의성 같은 컬링의 어떤 상징물을 좀 유적지에 설치를 해서 올해는 빙상 스포츠와 관광 이벤트를 접목시켜갖고 스포츠 마케팅이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으로 경북 북구권 동계 스포츠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늘에 이어 컬링까지 의성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 산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규입니다. 베로티비 뉴스 전병규입니다. 감사합니다.